다음 싸움의 싸움 좀 배우려고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나가버리셨네? 오 얘 뭐야? 샤인인가? 샤인.. 샤인 같은데? 근데 양보고 처음 보네? 새로 생겼나? 샤인 아 좀 넘겨 맞네 샤인이네 샤인 오 뭐야? 오오 아잇 저건 리로이 저거 아냐? 저건 리로이 저거 아냐? 이거 뭐 이거 먹어? 주 하상 탔탑 아 저거들 리로이 있을 것 같은데? 아닌가? 오오!! 오우 나이가 아 뭐야 먼저 썼지롱 헤헤 어 뭐야 아아 쳤어 너의 한 판들 아아 로우로 하면 익힐 것 같은데 이제 안 통하지 어? 한 번 걸리지 두 번 걸려? 어허 어? 중하상 따당 어륵 어 잡기를 되게 적극적으로 써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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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아이씨 아아 그만 써라 나이스! 딱! 저 리로이기 쏘였어 나이스! 이어라! 그렇지 이어야지 바보므로버터 스파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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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근데 이 코스튬은 되게 좀 있어보인다 저런 코스튬? 오 바로? 아니 기술을 쓰다 말다 하네? 그치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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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한데 닿았어 나이스 들어오면서 강해봐요 아 안 잤는데 아이씨 아 저렇게 뛰는구나 아이씨 아이씨 오우 아 뭐야 아아 또 안끝었어 그럴때는 제발 그렇지 어우 어렵다 아 리로이 진짜 짜증나는 것 같아요 캐릭을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아니 만들거면은 저기 지금 태그에서 안나온 저기도 많은데 백두산이나 만들던가 왕진레이를 만들던가 이건 불왕진데이도 아니고 로우도 아니고 그런데 그게 되게 성능이 엄청 좋잖아요 땀 땀 땀 예 톡 톡 톡 걸려들었다 아샤 나 로우로 나락처를 했었으면 좋겠어 땀 으하하하핳핳핳하핳하ㅜ 라운드3 핫 핫 아 아 아 아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씨 그니까 백두산은 죽었잖아요 아 이거 질캐러디 끝! 야씨 지금 부캐로 퍼펙을 몇 번이라던데 아 레이가 죽었어요? 근데 레이 우롱 나왔잖아 근데 아닌가? 레이가 레이 우롱 말씀하시는거 아니에요? 라운드 원 파이트 걸린다 계속 적응을 쓰는구나 으으으으으으으으아 으으으으으으으으아 가드불가지롱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딱 딱 툭 안 일어나 안 일어나? 다 쓰자 아아! 이걸! 아아아아! 풀었는데 아 왕진레이 저 레이로그 말씀하신 줄 알았어 열 나이스 타 타 타 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우 중하상 아이고 잡았다 으야 어 내가 좀 줬다는데? 아아아아 진짜 에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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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이 이거 안 나오냐 못됐네 으아아아이짜 딜레이인가? 아샤아 아하 제발 제발 그렇지 아아아아 진짜 짜증나 그 태그2 인트로 보셨어요? 택시기사가 진파치 태워가지고 보내는데 저기 뒤에 이상한 사람 타니까 택시기사가 어디가십니까 그랬더니 정말 모르겠는가 부지가 물 털은 것으로 그러잖아요 아 이것도 맞아? 그 안에 오 하워컬스 쓴다 아 이 새끼 피싸게 쓰는거 알아? 야아 진짜 압력하게 피싸게 쓰네 어? 오 이제 앉아? 오 이제 앉아? 아 안맞아 우디 우디 어? 어? 따닥 따닥 아 아픈데 아 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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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너만 딜레이했냐? 나도 딜레이 써 아픈 진파치는 근데 장풍 때문에 좀 짜증났어요 물론 그거 피하면 땡이긴 하고 그 딜레이도 되게 커가지고 별 무슬목이긴 하지만 자 철권 몰랐을때는 정말 짜증났어요 그거 횡으로 피하는것도 몰라가지고 맨날 막고 짜증나서 샷거치고 어이거 아 저거 어떻게 하지? 오우 그치 이상해가겠지 흐헤헤헤헤헤헤 흐가 자기는 잡기 프로지부컵처럭 나도 잡기까지 뭐지? 따악! 따악! 아 옛날에는 식스인가? 저거 연속을 쳐준대 아이씨 저거 아 안돼! 죽으면 안돼! 안돼! 아아! 진짜! 아! 잘 못 썼어! 아 저기 딜레이가 안되냐고 아 저기 딜레이가 안되냐고 크헤헤헤헤헤헤 철건이 요즘 짬뽕이에요 고우키 나오지 고우키도 고우키 기스어우드 제 처음에 그 저기 울트론이 모시기 전에 그 초에 한정판으로 나온 캐릭 있잖아요 그 이름 까먹었는데 개 개가 나왔는데 짜증났어 좀 오리지널 캐릭터로 좀 아저씨 말하다가 힘들다 오리지널 캐릭터로 나오던지 좀 했으면 좋겠는데 땡 꺼져가지고 아이 말함 살리기 힘들다 흐흐흐흫 쓰읍 주웅 하상 따 땅 나이스 주웅 주웅 아 맞아 타쿠웨이브 엘리자 너무 짜증났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인물 아 뭐야 막았는데 으하아잇 음 뭐 이 icho 흐흐흐흐흐 짜짜리도 약하구만 아 왜 안빠져 아 이거 쓰려고 그러는데 아 잘못 썼다 이겼네 그래도 저는 그 엘리자가 제일 짜증나는게 뭐냐면 혹시 킹오브 해보셨어요 킹오브 그 킹오브에서 로봇가 공중으로 해가지고 다리를 딱 하는거 있잖아요 그리고 튕겨가지고 제자리로 오는거 니 우진겜 그거 그게 너무 짜증났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 그 다음에 파이널판타지에 나왔던 개 걔도 너무 짜증났어요 그래도 리도이는 지팡이라도 지팡이 그거는 한번만 쓰고 버리잖아요 걔는 칼을 버리지도 않아 오 여기있네 오 여기있네 아 저 중화상 오 오 오 오 오 오 오오 오오 이길라 그래 어? 이길라 그래? 어? 파워 클래식 아 안하네? 어? 끈기가 없구만 죽창 찌르는거 도대체 도대체가 무슨 무슨 생각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무슨 생각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